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과학 강의 여러분은 박선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9월 모평 해설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9월 모평은 아직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무언가를 좀 가져갈 것들이 뭔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서 9월 모평을 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답률을 보고 등급컷을 봤는데 사실 오늘 9월 모평 당일이에요. 당일날 해설강의를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 등급컷이 상당히 낮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웠죠. 탐구 중에 아마 지구과학이 가장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선생님이 해설강의 하면서 문항의 기본적인 선생님이 항상 기본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기본적인 의미들, 문항 출제 의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문항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그리고 문항의 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틀들을 여러분들 맞춰서 공부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전문항 다 해설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끝까지 열심히 잘 들으시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해설강의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문항이 딱 나오잖아? 그러면 어떤 단원인지 써놔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본인이 잘 안 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게 해설강의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강의로 여러분들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봐봐. 그림은 지구 대기 중 산소와 이산화탄소 분압변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산소와 이산화탄소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행성으로서의 지구 단원. 제일 첫 번째 단원인데 정답률 보세요. 52% 나왔어요. 52% 1번 문제가 52%는 약간 반칙이죠. 그렇죠? 이거는 어마무시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프의 축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특히 탐구는 그냥 룰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그래프가 나왔을 땐 축을 진짜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축의 간격, 축의 의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매번 강조를 하는데 학생들이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네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X축은 시간이죠. 그렇죠? 시간 간격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40억 년 정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Y축 봐봐. 11, 0.1, 어? 뭐야 이게 갑자기? 로그 스케일이잖아요. 이건 원래 그래프가 로그 스케일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개의 기체의 분압의 변화를 갖다 표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로그 스케일로 표시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A하고 B 두 개가 나오잖아. 당연히 A가 이산화탄소죠. 이건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초창기의 지구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다가 분압이 쭉 줄어듭니다. 왜 줄어든다고 그랬어? 이유 알죠? 그렇죠? 이거 바다에 녹잖아. 용해. 녹는 게 용해라고죠. 용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침전이 일어나요. 용해및 침전이 일어나서 애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B 봐봐. B. B는 뭐예요? 산소죠. 그렇죠? 산소입니다. 산소는 여러분들 어느 순간부터 생물체들이 광합성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쓸게요. 광합성을 시작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대기 중에 분압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고 자주 나오는 그래프인데 반복적인 패턴의 학생들이 함정에 많이 걸려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선지 선택 비율이 여러분들 1번이 52%인데 2번이 23%예요. 즉, ㄴ을 좀 많이 고른 겁니다. 기억보기 보시면 A의 감소량은 기억 시기가 디그 시기보다 많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기억 시기 여기죠. 여기 이제 간격이 있는데 지금 다 안 보이죠? 여러분들 이 간격이 있어요. 기억 시기 여기. 디그 시기는 이 근처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그 스킬이기 때문에 이거 10에서 여러분들 1까지 줄어드는 거죠. 이 Y축 간격이 게임이 안 돼 이쪽하고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프가 있으면 그냥 정상적인 축으로 그리면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르실 때 기억 시기가 더 많았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거 조심하세요. 무슨 무슨 양, 뭐 량 이렇게 쓰죠. 요거랑 무슨 무슨 률, 률 이런 거. 그러니까 비율을 물어보느냐, 양을 물어보느냐, 비율을 물어보느냐 이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설강의 들으시고 앞으로 그래프를 보실 때 이런 포인트들을 잘 잡아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이거는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 시간에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포인트거든요.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가지고 보셔야 되겠어요.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봐봐. 니은 시기에 최초의 생명체가 출연하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요 시기에 최초의 생명체가 출연했겠니? 아니죠. 이거는 광합성을 해서 물속에서 광합성을 했겠지. 처음에 여러분들 육지로 못 나왔잖아. 왜? 자외선 맞으면 죽으니까. 그치? 그래서 물속에서 광합성을 해서 물속에 있는 산소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 출연 시기는 아직까지 완전히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거보다는 훨씬 전이죠. 한 이때 부근쯤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38억 정도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어요. 알겠지? 디귿 봐봐. B는 현재 대기 중 분압이 가장 높은 기체이다. 자, 산소. 여러분들. 분압이 가장 높아요? 아니죠. 누가 가장 높습니까? 여기 빠져있는 그래프가 있죠. 누구예요? 질소죠. 질소. 질소는 전체 대기의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78%. 산소 몇 퍼센트야? 21%. 이렇게 얘기하잖아. 질소 78, 산소 21.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이 1%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 사실은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런 순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기 분압도 잘 기억해 두시고 1번 문제를 갖다 잘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아, 이거 좀 아쉬웠습니다. 이게 양하고 유른 반복적으로 나오는 탐구에서의 가장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쓸 수 있는 그런 툴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헷갈려 했습니다. 좀 아쉬운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에 넘어가 볼게요. 2번